네 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컴투스프로야구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주시는 컴투스프로야구 엠블럼이 엠블럼이 없어요 자 없네요 자 그럼 일단 소지품에서 카드를 좀 뽑을 겠습니다 일단 플래티넘 복권 리버치아 고급 골드팩 고급 코치팩 요즘에 영 잘 안되는거 아시죠 구단선택팩 일단 삼성을 맞추기로 했으니까 구단선택팩 이제 히어로가 나왔어요 어? 산발투수 포니아 잠시만 포니아를 써야할지 문동안을 써야할지 물론 이제 문동안은 7강이니까 아 그렇지만 그냥 안하는게 낫겠군요 자 어제 이어서 산동열 선수 지금 19회 실패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언제까지 실패를 하는지 보자 22회 아까 두번 했었거든요 그게 안올라갔었나봐요 23회 24회 와 소름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언제까지 안되나 보자 음 스페셜도 이런게 나오죠 아무튼 스페셜로 히어로가 나온다는거 이재학 자 히어로 4장 뽑아보겠습니다 오버론 조합은 뭐야 음 무엇이 나올까 플래티넘 뽑았네요 그래도 일루수 김선진 선수죠 처음 든 이름이지만 자 그렇습니다 음 오늘은 뭐 특별한건 없구요 홈런더비나 잠깐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컨디션이 안 좋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송을 켜고 홈런더비를 하면 렉이 좀 심해서 잘 안맞더라구요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죠 쏘사 쏘사 치ос 치퍼 치퍼 집중하니라 말이 없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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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처음이에요 이거 4개 보너스 볼 4개인건 처음이네요 이게 뭐야 자, 이렇게 해서 기록을 썼습니다. 어디 등급이니? 히어로 1이네요. 히어로 1. 자,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